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정책론의 노민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회복지 정책은 정책론은 정말 어려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을 다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또 하나 문제의 그런 폭들이 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이 사회복지 정책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평등은 무엇인지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나옵니다 발달사 쪽 성격들이 나오는데 이 구빈법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내용들 독일의 역사, 미국의 역사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들 그리고 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역사도 있어서 한국의 역사가 이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 정책의 역사 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제3의 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뭐 그런 복지국가의 이론이니까 제3의 길은 뭐 이런 복지국가의 이론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책의 역사에서 이제 구정작길 수공신이라고 하는 그 발달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한 4, 5문제 정도는 아니고 한 4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지국가 및 이론이 있어요 이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복지국가가 왜 이루어지게 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이론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0년대에 제3의 길 그 다음에 뭐 복지연합 복지주체들이 왜 변하게 됐고 막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론들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말하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 2분법, 3분법, 4분법이랑 윌랜스키아 루구의 자녀적 성격 제도적 성격 뭐 이런 내용들 티트머스라든지 조지아 웰딩이라든지 뭐 이런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 이론이죠 이론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분석틀이 있어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책이 왜 움직이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분석틀 분석틀에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분석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분석틀은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누구에게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주체는 또 누구냐 라고 해서 또 안으로 또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성 과정 여섯 문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여섯 문제 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책 형성 과정과 분석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사회보장하고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물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배우긴 하겠죠 사회보장이 무엇이냐 뭐 사회보험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막 이런 문제들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이 정책 안에서도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정책이든 법제든 이 안에서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한 곳에서만 좀 나오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 부분은 사회보험과 사회 정책에서 동시에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보험 뭐 이런 것들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도 연금이라든지 잘 나오는 연금 산재 고용 건강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소선 문제가 좀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빈곤과 공공부조가 있어요 자 빈곤과 공공부조다라고 얘기하는 건 빈곤도 마찬가지예요 빈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빈곤 이론들이 있거든요 빈곤 이론 그리고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이 또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런 빈곤이 생겼는데 이 빈곤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이런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EITC 근로장려세제라든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초등학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기에는 드림스타트 뭐 희망스타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딤씨아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복지 주체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에서 5개 정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책론이 생각외로 양이 많아요 이론들이 많고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내용이 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책론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12개 13개면 반타작이거든요 반타작 반타작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론은 이렇게 많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많이 맞으면 좋죠 그런데 많이 맞지 못했다고 많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2개에서 13개 정도 맞으면 좀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들을 좀 합치면 그렇게 크게 어려워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내용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 안이 조금 솔직히 양이 많은 곳이 정책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또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나올 것들, 나온 부분들, 나올 만한 것들만 공부해서 좀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면요 충분히 이 점수 12개에서 13개 정도 맞을 수 있고 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합격선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론에 대한 이 OT를 실시를 했는데요 정책론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뤄져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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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